아유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아유..어떡해.. 자몽이가 분명히 싸인 보냈을 것 같은데.. 집중마 자겠다.. 살이 못했잖아.. 아유..어떡해.. 아유..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유 자몽아 아유 어떻게 자몽아 아유 어떻게 아유 세상에 아니 며칠은 안다가 간다는데 아유 자몽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도 안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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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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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한 사람 부르려고 걱정하지 마. 아빠도 잘할 수 있겠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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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요. 일단은 보자게 풀어주시면 되시고. 보관은 1, 2, 0 정도 가능해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뒤에 아이콜가 있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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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